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2.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야마 3.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4.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5.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5.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6.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6.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6.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7.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7.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8.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8.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9.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9.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10.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번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1.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1.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12.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2.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3.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4.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15.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15.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15.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이외에 굳게 서서 16.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16.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16.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17.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18.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19.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군을 따라 19.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19.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20.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1.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21.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1.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22.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2.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1. 이 비밀은 성도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